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싸운다 치면 5, 6, 7, 8 5번, 6번, 7번, 8번 근데 게이트가 많아진다 그러면 솔직히 부대 지정이 안되잖아 후방 가면 게이트에 부대 지정을 해도 유닛이 많으니까 유닛을 써야되잖아 상사업을 써야되면 게이트에 부대 지정사예요 F2번 누르고 화면을 보면 저장이 돼요 다른 화면에 있다가 F2번을 누르면 이 화면으로 와요 Shift F2번, 이게 저장이에요 F2번 누르면 저장할 때는 Shift랑 같이 누르면 돼 만약에 랠리 찍을 곳이 내 앞마당이야 이 화면이야, 그럼 여기서 Shift F3번을 눌러요 그러면은 여기 저장이 또 됐어 F2번 누르면 여기, F3번 누르면 여기거든요 이걸로 바꾸는 거야 이걸로 F3번 누르면 랠리 찍을 곳 이렇게 바뀌고 F2번 누르면 여기로 바뀌고 게이트 많은 곳 여기 찍고 나서, 찍고 나서 얘네가 랠리가 안 찍혀있잖아요 안 오잖아? 제대로 안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일이 하나씩 바꾸면 이렇게 하면 힘들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 여기서 이제 F2번 화면을 보고 F3번 보면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누르고 F2번, 또 게이트 찍고 F3번 이렇게 F2번, 게이트 찍고 F3번 이렇게 이걸 좀 빨리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다보면 빨라져요 처음에는 F2번 누르고 클릭하고 또 F2번 누르고 게이트 클릭해서 F3번 눌러서 클릭하고 빨리 누르면 돼요 빨리 누르면 돼요 원리는 저 원리예요 많이 하다보면은 그냥 F2번 누르면서 그냥 손가락이 자동으로 돼 원리는 이제 F2번 누르고 왼쪽 마우스로 게이트 클릭하고 우클릭으로 랠리 찍고 다시 또 F3번 가서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팀플 할 때는 솔직히 쓸 일이 많이 있을까 싶은데 나는 나도 팀플 할 때는 거의 안 쓰던데 가끔 게이트 한 8개, 10개 될 때 쓰긴 하는데 한 8, 7개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뭐 헌터는 3게이트, 4게이트에서 승부가 많이 나니까 굳이 쓰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상대 전적이요? 상대 전적은 키보드 0번 누르시고 오른쪽 키보드 0번 누르시면 보여요 오른쪽 키패드 0번 왼쪽 키보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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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토너 결정되면은? 아,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연락을 한번 해보고, 오늘 밤에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어나서 스타로 이긴 적이 없다고? 아, 저건 좀 어필이 강한데? 피자, 피자, 피자맨 형! 저거는 좀 어필이 강했다. 먼저 지지를 안 쳐보고 싶다고? 아, 그래요? 어, 맨날 먼저 지지, 아, 좀 소름돋긴 하네. 어, 원래는 이제, 요새는 무릎 벗지 안 하는데, 어. 야, 피자맨 형! 채널로 와봐. 형, 본캐 들고 와봐. 아, 영상이에요? 예전, 옛날에 몇 번 했었어요. 적팀으로는 좀 많이 하고, 같은 팀으로도 한 두 번 했었어, 이용훈입니다. 어, 피자맨 형! 피자맨 형 어딨어? 피자맨 형 개우지네. 피자맨 형 코리아 서버 올 줄 알아? 어... 안 돼, 다 껴주면은 한두껏도 없어, 진짜. 그냥 하고 싶다는 사람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한두껏도 없어, 다 안되고.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늑대하는 게 훨씬 낫고. 어, 피자맨 형 스타 접속해봐. 저, 저 형은 약간 좀, 컨셉이 좀 컸다. 지금 친구 아이디 빌려가지고 접속했다 했거든요. 지금 친구 아이디 빌려가지고 접속했다 했거든요. 인하 짱 들어왔어. 야, 인하야 아까 아침에 넋봉 켜가지고 아침부터 넋봉 좀 잘 당했다. 아까 막 7시에서 울라고 하던데. 뭐랬냐. 뭐랬냐 이거. 저글링 뽑아, 저글링. 어. 저걸이 뽑을지 알지? 저걸이 뽑을지 알지? 우리 호텔 안이니까 총끈 질멘사이 총끈 질멘사이 빌리스 못갔다 진짜 야, 저걸... 그... 뭐야 그 뭐야, 오거봐, 오거라도 오거네 빌드가 잘 탔다 일단은 뒤지지는 않는 빌드거든요 살 수는 있어 살아도 도우면 안될거 같긴 한데 저걸로 뽑아 이제 뒤지는거 보다는 사는게 좋아요 자 근데 주중 저그 맞아? 저그치고는 좀 들었ert 잘 correct 지휘 아 닉컨트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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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워면 안되겠구나 왔다갔다 아.. ère...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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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요? 눈앞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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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이거 본진거 8명께 컴퓨터야? 역시 8명께 클로그로 아침버 있잖아 이 육수는 똑같다 이렇게 일고생이 상관없이 잘해 한마당 유탈이 없겠어요? 오케이 유탈 우리가 더 빠르겠다 포크 박아 포크 포크 박아야 돼 깎으면 태난하거든 레이스 왔다고? 태난이었어? 둘 다 사람이 아니긴 한데 nahme 일단 1,2,2, 모아봐봐 드라곤 하Ba detection 왜 195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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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